누군가를 모셔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땅막 장소 공급하시죠?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 보여준다고? 뭐가 피식한 거 아니야? 안 보이는데? 뭐? 피식한 거 아니야? 안 보이는데? 뭐야? 우와, 대박. 우와, 생매장이잖아. 아니,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너무 무서워. 과잉으로. 대박. 여기 셋이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볼까? 들어가 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형, 랜턴. 아, 뭐야.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자. 어, 너무 무서워. 우와, 형. 어. 아늑해. 아, 거짓말 하지 마.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누가 홀을 이렇게 파냐고. 왜 더 잘 파야 돼? 아니. 이거는 형 파이브 스타 호텔이고. 어이씨. 춥지 않아. 우와. 괜찮아? 어. 형 황토방 같아. 어. 어. 어, 황토방 같아 진짜, 황토방. 형. 형 겁나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인우는 키가 커서 너 둘 들어가봐. 당신 둘이 들어가면 되나? 어, 봐봐. 되는지 보게. 너가 잘 곳이야. 우와. 형. 한번. 어, 인우야. 으. 어, 무덤 아니야, 무덤? 무덤 같은데. 근데 누워봐, 한번 누워봐. 혹시 모르잖아. 우리가 여기서 잘 수도 있잖아. 어때? 그 안에 상황이 어때요? 아, 아, 이거. 어때? 그건 죽으면 이럴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따뜻하긴 해가지고. 진짜 따뜻하지. 우와. 아, 근데 그걸 알았어요. 아, 어. 그걸 알았어요. 아, 어. 야, 그거 한두 개씩 하고 나오네. 어, 나 못 자겠어. 일단은 집 구경 잘했습니다. 딘디 씨 갑자기 굉장히 결연해 주신 것 같은데. 어, 별로 안, 딘디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 군대 생각나서 너무 싫었어요. 어어. 프라이데이. іX2 이케 씨